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하종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백령공항을 운영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 정부가 발표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허 의원은 정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발표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공사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허 의원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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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